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올라서 덥겠고요. 덩달아 자외선 지수 역시 매우 높음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출근길 기온 1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은 기온에서 시작했고요.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 역시 어제보다 1, 2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오늘 일교차는 1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.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이 조금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오늘 종일 이렇게 가끔 구름이 많이 지날 수 있겠고요. 미세먼지 농도는 내내 보통 수준으로 오늘도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에 아침 기온 15도에서 17도 분포 보이고 있고요.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. 진도의 낮 기온 23도, 장흥의 낮 기온도 23도 예상됩니다. 보성의 낮 기온은 22도에 그치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최고 1미터에서 1.5미터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.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